수능 시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험 시험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지만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준별로 모아 틀리기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촘촘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익숙한 교제나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과목별 약점을 보완하라고 조언합니다. 대입 선발에서 수능보다 수시 비중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최저 등급을 벗어날 경우 최종 입시 결과는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능 시험이 쉬워지는 추세여서 중요 과목의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지는 열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시험이 쉬워지는 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